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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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리? 가두리? 아니 이거 운동이라는데 포상 아아 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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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두리? 아아 마아쟌 마아쟌 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제주도 꼭 가야되는데 좀 많아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가지고 우선 게임하고서 다음에 마저 이야기할게요 미안합니다 뭐라구요? 난 어 나는 나나양 또띠님 슬프도 안왔소 슬프 슬프 오늘 오는거야? 어 어, 오리얼? 어헝 오늘 오는 거야 가게요 왜냐면 어제 멤버가 바뀌어가지고 아, 급속섭외구나 어, 급속섭외 급속섭외 급속 냉각도 아니고 뭔 급속섭외 급속섭외가 아니면 뭐죠? 빵꾸, 땜빵 아, 땜빵? 전문용어 땜빵섭외 급속충전인줄 초대회 안했어 우리 상왕궁 아, 아쉽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왕궁? 우리 상왕궁 하다 왔어 나중에 차비도 하자 준비중일거 같아서 좋아좋아 듣고 안바퀴를 잘했다 뭐지 뭐지? 재밌었대 나도 나중에 해줘 나 이거 왜 갈색으로 보이지? 갈색으로 보이면 안돼요 어, 이거 은색으로 봐야돼요 흰색 아까 살짝 있었는데 리소스팩 한번 볼래? 1번으로 되어있어야 돼 2번은 다 빼야돼 리소스팩 어, 저것도 제대로 못해서야 아니지 또띵이 혹시 스킨이 원숭이에요? 보시는 그대로인데 혹시 원숭이 맞아요? 원숭이보다 약간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라기보다는 뭔가 벌에 쏘인거 같은데 벌? 그치 한우마탄 같지 않아? 한우마탄 이상페이지 같은데 다들 사람 면전에다 대구 말이 심하네 근데 잘생겼다 맞아맞아 귀여워 너무 늦지 않았어? 고릴라같이 늦지 않았어? 이러면서 잘생겼다니 조금 늦은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거지 응 결과가 중요해 응 진짜 오는거죠? 슈퍼빵 그러.. 그러게 일부러는 문제 한 번쯤은 전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물어볼게 방송중인가? 내가 디코 일단 보내놓긴 했는데 빨간색이라 못보겠지? 또띵이가 슈퍼로 바뀐건가? 어, 맞아 아, 또띵이 없네 어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바뀌었어 아, 추영님 얼굴 좀 저 운동의 일정중에 바닥 떨어정은 뭐죠? 도대체 아, 저게 다섯 글자를 맞춰야되는데 바닥 떨어정 말이 좀 안맞아 바닥 떨어정 쩡으로 했어요 바닥 떨어정 바닥 떨어정 바닥 떨구기인가? 근데 정말 직관적이야 가서 보시면은 아마 아하실거에요 음 오른쪽에 나와있는게 저희 오늘 운동이 일정이고 저거 순서대로 진행할거에요 연타 달리기는 연타로 달리기하는거 같고 아, 나 그거 개 잘하는데 아, 진짜? 두뇌 풀가동 혹시 이거 나오나? 뭐? 이거? 아, 아쉽게도 문제는 나도 몰라가지고 아하, 참치검상 무조건 나오겠네 설마? 설마? 두뇌 풀가동 이거 오른쪽에 어디서 있다는거지? 오른쪽 여기 오른쪽 진짜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아니, 그 외모른쪽 말고 아니, 오른쪽 아니, 오른쪽 시야좀 넓히세요 시야좀 넓히세요 어디요? 참참씨 오른쪽 모르세요? 오른쪽? 오른쪽 모르세요? 오라? 아, 바닥 떨어정 아, 이거 오케이 하긴 궁금한게 시야가 딱 중앙에만 가있나요? 혹시? chakra 하나 오른쪽 가라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잖아 우으로앉는스맹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경망 Nurse 어떻게 생각해? 아老- 앞에만 바라보는 시야가릿만 아, 우chę pathways 여러분들 왜 눈박이라뇨? 왜 눈박이라뇨 아, 있었죠 자, 여기 디코방에서 매니저분들 있거든요, 관리자분들. 관리자분들 오른클릭해서 뮤트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냥 차단 박으셔도 될 거예요. 헐. 아, 저희끄기. 그냥 사용자 운명을 줄이면 되죠? 사용자 운명. 소리 끄기. 거기에 보면 알림 슬래시 소리 끌 수 있어요. 세 명? 들어온 세 명? 네네. 네, 껐습니다. 어떻게 진지는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갑각스럽네. 진지. 근데 막내긴 하네, 못상아. 아, 그래? 제가 막낸가요? 점등이긴 하네. 으, 막낸다? 하하하. 아닌데, 나보다 어린 사람 있을 거 같은데? 없는데? 없을 거? 어? 그러네?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오오오오오오.. 왜 연락을 안 받지? 아, 로션아. 오오오오오오. 노쇼 제가 불러볼까요? 네 뚜띠님이 저보다 연배가 높은가요? 연배 나보다 3살 어리던가? 4살 어리던가? 누구? 뚜띠님이 걸고 계신가? 지금 통화 중이라는데 혹시 뚜띠랑 같이 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같이 걸고 통화 중으로 그런가 보다 그니까 노쇼를 막으려고 노쇼를 불렀는데 또 의수가 돼 역시 김덕고 9시 10분도 9시라서 사실 스트리머 타임으로는 아직 지각은 아니에요 캐나다 시간으로는 1시간도 그치 그치 거기서 도망갈래 죽어버렸어요 아 진짜 아 나나이가 내가 뒤에 있는 누가 거든하지 너는 거든지 나 아니야 이 문자 오면 나나이 물고 나나 물고 싸운다 싸운다 이 기지 래 이거 히이이이이이 스테리아 이거 타무구 형이 제일 재밌어 슬퍼오빠가 불렀는데 왔다는 게 신기해 이제는 자신이 없는데? 말해? 몇 번 같이 해봤는데 자신이 없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어? 뭐래? 뭐래? 핸드폰 잃어버린 거 같은데요? 전화 안 받는구나. 진짜야? 핸드폰도 안 받고 보톡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 어머. 그 정도면 핸드폰이 꺼진 게. 응. 안 와봐. 어떻게 급하게 한 명을. 그래. 그러기 힘들 텐데 아마 이거. 그러면 제가 마크를 두 개 켜고 참여할까요? 네. 이게 닉네임으로 지정을 해 놔가지고. 아. 저런저런. 스킨도는 하기 힘들지? 그치. 그치. 그러면 한 명을 어떻게든 섭외해서 빨리 하자. 그게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안 돼? 아예? 우리 슬퍼님을 기다려보아요. 그래요. 기다려보아요. 다들 내일 일정 없으시죠? 방금 없앴어요? 방금 없앴어요? 걱정하지마 방금 없앴어. 아. 내일까지 안 올까? 내일까지 널널래. 우리 내일까지 여기 있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내일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게 일찍 일어나서 러스트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쉬고 온다 그럴 때. 아니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갔었어. 한 아침 9시에 들어오는 거. 여기 그 집 주소 아시는 분은 그 배달을 좀 시키면 깨울 수 있어요. 어? 초인종 좀 눌러달라고. 괜찮다. 집에다 배달 엄청 시키는 거야. 배달. 따뜻해. 착불로 보내는 거 아니지? 그냥 방송에 대한 거 알려주고. 현장 결제하겠습니다. 다들 근데 시간. 어? 시간? 아. 아. 대타를 구해서 스킨 제작을 해야 되거든? 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린 거야. 아유. 아유. 그건 하지. 15분은 10분은 아니지. 뭐 슬프 오빠 오는 거 기다리는 거 보다. 그치. 아. 10분이 낫지. 그렇지. 그럼 대타를 도로 구하지? 잠깐만. 진짜 대참사는. 그니까. 구했는데 와버리면. 그럼 맞아야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치. 어디 있어. 추천받습니다. 됐다. 아 사람을. 아. 사람을. 일단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지? 좀 친하고. 마크 좀 잘하는 사람. 마크 잘하고 친하고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올 수 있는 사람. 아 맞네. 지금 올 수 있는 사람. 잠깐만. 아. 뿡이. 근데 뿡이는 안 돼. 응. 뿡이 지금 컴퓨터 이상하다고 하던데. 뿡이 그 두꺼비집이. 어.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그냥 안 되고. 너블리님. 코레트는. 코레트는 멍청해서 탈락이네. 너블리님도 좋네. 너블리. 너블리 형 괜찮나? 너블리 형이 사실 엊그저께 확진을. 아. 아 진짜? 근데 방송을 켰네. 뭐지? 아 맞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 랩랩님 바꾸라나? 맞아. 랩랩님 같은 경우도 괜찮고. 민규는 지금 없을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개타 하면 너블린데. 그러면 다 더. 랩랩님? 응. 오케이. 민규는 지금 안 될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시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어? 어? 우리 다 물어뜯는거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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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아시는데요? 오늘 서울 간다고 했잖아. 서울에서도 되긴 하는데? 근데 저녁쯤에 간다고 했는데? 일단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누구랑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게 중요할 거 같아. 맞아. 한 명이라도 부하는 게. 아 나 누구 자꾸 들어와가지고 셀프인가 싶어서 자꾸 보게 돼. 나도 나도. 아 설레거든. 아 설레가지고. 설레가지고. 아. 아. 아 솔직하게 풍래.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똘보기한테 전화해 보자. ㅋㅋㅋ 아 똘보기 안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훠칠이 안 돼. 눌리는 것도 아니고. 똘보기 안 된 데서 사람 불렀는데 다시 똘보기 불러. 너만한 사람 없더라 감정받아서 달려올듯? 민개 안되면 늪지대 중에 한분 와도 어떻게 너블림 안된다? 안된대? 잠깐만 어 된대? 전화가 이거 있나? 마크 설정이 빠릿빠릿해야 돼가지고 음 그치 잘 아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 맞네 미안 욕 한 바가지 먹었어요 아 안되신대? 그러면 아예 그냥 관리자님 한분 좀 못하시는 분으로 많이 안해보신 분으로 해서 밸런스 맞추게 해볼까? 아예? 아 근데 너무 근데 지금 랩몬님한테 다들 바빠? 아니 안바빠 안바빠 시간 많아 천천히 구해도 돼 너무 성격하게 안해도 돼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빠르게 하려고 어 너블리 형 자가진단 너블리 형 자가진단 하고 온 대요 오!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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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오케 오케 욕 한바가지 먹고 채팅으로 말한거야? 너블님 그 닉네임만 혹시 알려줄 수 있어? 마크 닉네임 마크 닉네임 너블너블인데 ề người 뭐다가 지금 초대해서 세팅을 하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렸던데? 아 그 와중에 풍이 왔네? 그거인가? 까비? 뭐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난 디코 해주면 안 돼? 보통 길에서 상관하지 않나? 만화가 아니라? 아 어우 왜 이렇게 길지? 디코 해서도 아 이거 아니다 나 어플하고 짝대기 아니야? 왜 그렇게 길어? 그니까 저 뒤에 짝대기 있지 않나? 그 아이디를 잃어버려서 너블너블로 여기다 이거 맞나? 너블너블 그니까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너블 너블 짝대기 너블 얹어봐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지? 음 요걸이요 오래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 너블너블이 좀 더 찰지기나? 너블너블 너블너블 맞아 너블너블 여기 통화방 통화방 들어오라 할게요 네 하신네 아 근데 마스크를 껴야 되지 않나? 이게 옮길 수도 있어 그러면 스킨에다가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자 어 마스크 껴달라 가야겠다 온난하긴 해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장난 아직 한번도 안걸렸어? 어 나 한번도 안걸렸어 아 진짜 신기하네 코로나 걸려본 사람 있어 여기에서? 나 나 어? 우외로 얼마 없네 없네 뭐야? 오직 우리가 기운 뭐야? 우리가 우리가 아니 집에만 있는데 걸리겠냐고 어깨 걸림 뭐야? 어깨 걸림 우리가 이상하네 그니까 약간 억울하게 걸리긴 했어 집에 내내 있다가 딱 한 번 나갔는데 그때 걸렸거든 저런 저런 나 엄마한테 갔어 어? 뭐야 갑자기 놀래다 아 쏘리 쏘리 이거 화이트리스트 그 변혁하는 것 때문에 왕놀랬다 오케이 누가 컵 딱 치자마자 이렇게 돼가지고 놀랬네 다들 화면 가려버려요 네 화면 가려버려요 더 호미 구웃 기지에 피니까 나도 피고 싶네 코로나는 아픈가 어? 코로나 많이 아파요? 몸살 같은 느낌? 몸살이고 목이랑 코가 엄청 아파 목에 막 진짜 유리조각 낀 기분 어머 어 맞아맞아 나 진짜 아팠는데 나 땡이도 걸렸었어? 응 어 아 맞다 걸렸었다 에드닝 핫 할 때쯤에 걸렸어 둘이 졸도했네. 그걸 모르겠네. 오늘 화해하려구. 근데 이게 꼭 고3차가 코로나에 그렇게 좋은데 다들 어떻게 한 번씩 먹어볼까? 한 번 걸려봐서. 고3차 먹으면 코로나 싹 가시는데. 한 번 걸려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애도. 그럼 백신을 왜 만드냐고 고3차 마시면 되는데. 고3차 한 번씩 마시면. 얼마 전에 마시던데 워싹 어땠어 고3차? 아 맛있어가지고 저만 먹을 수 없어서. 스트리머들한테 좀 유행시켜야겠다. 진짜 별로였나 보다. 아 맛있었나 보다. 아 진짜 아니 아까부터 지금 몇 번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 ции 재현이 진짜 친켜. 벌써 시작했는데. Tori 나 카르라 안. 아 많이. 떨어져야 되요. 카르라 주세요. 안 돼요. 마크도 못하는 게. 아니, 뭐? 뭐야, 여기 마크 일정이 또야. 여기. 오, 이것도 품이 진진하게 했는데, 뚜띠 워싹. 그러네, 뚜띠 워싹. 아니, 뚜띠씨가 1등 하세요. 아하하하하하. 어떡해, 어떡해. 왜 벌소리도 돼? 네네, 아직 안 했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는 자존심 세워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맞지, 맞지. 뭐야? 저존심 세워서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서. 적당히 그냥 한 3분의 2 지점쯤. 평균 미치거나, 평균 살짝 위. 근데 싸우는 거나 점프 맵은 너블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블이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디버프 때문에. 아, 디버프? 하하하하하하. 아, 코로나 디버프. 밸런스 조정 확실하네. 하하하하. 디버프 너무 웃겨. 쫄 수 없지, 쫄 수 없지. 와, 근데 차비야 벌써 맵이 이쁘다. 맵 이뻐? 어, 맵 이뻐, 맞아. 대박이야? 나무지네. 잘 만들었어, 열심히 했네. 누가 만들었어? 차비가 했어? 나는 안 맞은 거 같아. 아니지. 아니지. 글록 하나라도 얹었겠죠. 아, 험수까지 수치했는데. 다 했지, 다 했지. 여기에는 표지판 같은 거 얹었겠지. 오케이. 어허. 하하하. 차비는 돈이 내. 저카데비 파이팅. 맞지 맞지. 돈이 내 거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이거 말고도 많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 많이 많이 놀아줘. 좋아. 오. 오. 아니, 놀아주고 싶은데. 수석이 이상 뭐해? 왜 어떻게 가시죠? 거기 어떻게 갔냐고? 시간을 내라고. 여기 점프, 여기. 하하하. 여기, 여기. 나는. 아아. 이즈민 데이키. 아흠. 히. 아아. 못 들이.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기다려. 여기도 가지마. 빨리 와. 머리끄데이에 잡히면 사망인 거야, 알았지? 그때. 또 내려다보니까 쩌망. 아, 자. add. 죽음의 술래닭니. 우리 점내 하고 싶은 말에.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냐. 하하하. 이게 올라가자 지금? 안 되지. 안 돼? 어, 이게 왜 안 되지? 마감하시죠. 아 고생 많으시다 지금 방 지금부터 제작하는 거지? 어... 아 진짜! 음 그치 그치 그러면 우리 시간도 남는데 응! 화환극할래? 그래! 맞아! 언니! 소환이 형이 뭔데? 난 다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어 언니 말만 해 아니 소환이 형 중독해 언니 아까 셋이도 했는데 정말 재밌었거든 쪽대본으로 내가 다같이 불러서 다음에 즉석 사랑하자 좋아 언니 왜 본인들 말하고 본인이 대답해? 아무도 안 될까 봐 쫓았어 좋다고 정말 재밌었어 차비랑 자희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그럼 그럼 차비도 아무 말 안 하긴 했는데 그럼 그럼 어떤 상황극이었을까? 우리 추냥이네 당근밭에서 당근을 훔쳐간 범인을 찾는 상황극이었어 범인이 뚜띠야 범인 뚜띠였어 아 뚜띠님이 당근 훔쳐간 거였어요? 제가 너의 죄 있던데? 제가 없는데 제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범인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표정 봐 아니 추냥이네 소중한 당근이 너네 집 거기 상자에 있던데? 그래 너 왜 훔쳐갔냐? 왜 그랬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 왜은 여기 전달드렸어? 내가 드려야 되나? 줬는데 지금 두 줄이 떴어 아이고 아이고 근데 조질이 뜬건 뜬건데 몸 괜찮대? 그게 바로바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안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오는 정도면 조금 어떻게 시간 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조금 해보는 부분이긴 하네. 네 아프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 맞아 맞아. 아프면 안 되고. 코딩이 불러도 돼. 응. 아프면 안 되고. 일단 통화방 들어오고. 목소리 들어보잖아. 막 이러면 좀 그렇지. 그치 그치. 미안하잖아. 그치 그치. 어 들어왔는데 막 목적적 갈라지면은 맞아 맞아. 와아. 실패 지고쿠 지고쿠 이렇게 다 보냈는데 진짜. 왔나 왔나 본데? 왔어 왔어? 왔어? 하하하하. 실패 다 보냈는데? 그 상황이다. 그 상황이다. 우리가 의뢰했던 상황. 지고쿠 지고쿠. 런저런저. 지고쿠 보내야지 진짜 아주. 지고쿠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진짜 어떡하지? 뭐야 보내야 돼? 그러면 두 줄 떴으니까 약간 아파서. 아니 어떻게 하냐 이거. 하휴. 일단 너불님한테 그걸 주자. 의사를 물어보자. 선택권을 드릴까. 너불님이 한나 하면 너불님이 하는 게 맘이야. 너불이가 만약에 아프다면 쉬면 되고 한나 하면 너불이. 침투 안다고 말하지 말고 물어봐요. 어. 이미 말한 거 아니야? 안 말했지 머스터야? 안 말했지? 너불님한테 슬퍼오빠 온다고. 왔다가. 안 했지. 진짜 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하신다 그러면 너불님이 오는 게 맞지. 야 슬퍼. 아 슬퍼. 하이. 지고쿠 지고쿠. 지고쿠. 지고쿠야. 지금 오빠 때문에 데타 한 명 불렀단 말이야. 고민나사이. 이좋우. 직업 100만대 마렵다. 아니 슬퍼 일단은 들어봐봐. Have a nice day.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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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고. 지금 슬퍼도 없는데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불렀어. 근데 이게 서버가 한 명을 부르려면 엄청 뭔가를 추가하고 바꿔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한테 할 건지 말 건지 물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슬프가 못해. 맞아. 데타를 불렀는데 데타가 안 와서 데타를 또 부른 상황이야. 언제 안 나 나니. 너. 너부라. 여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괜찮아? 그럼. 한참는데 지금 목소리만? 그런데 목소리가 살짝 깔린 것 같기도 해. 형 그럼 운동하러 갈까? 운동하러 가자고? 그래 나랑 가자. 내가 맛을 보여줄께. 야미크롬 맛 좀 볼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외 크롭 하하하하하하 얄미해보이네 뭔가 하하하하하하 어때? 해도 괜찮겠어요? 너울님? 너울아 눈치 보지 말고 혹시만 쉬고 싶으면 쉬워도 돼 아 전 어차피 방송하려고 킨거라서 좋긴 한데 머쌓새끼한테는 석이 나가긴 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예 평화만 너울님이네 미안 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만들고 있는건가? 사실? 어 스킨은 다 만들었어 아 그런거 어쩔수 없다 어쩔수 없다 어쩔수 없다 하하하하하하 이 상황 혹시 했는데 진짜 나오네 진짜 하하하하하 그리고 다들 그 방화벽 켜놓으세요? 네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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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끼고 참여할게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참 네? 어떻게 끼는거야? 하하하하하 언니 말이 그렇다는거야 저 공유기에다 마스크 씌워놓으면 돼 양쪽에다가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마크 마크 뭐 해야되는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인터넷 뭐 방화벽히는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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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진짜 씌워주시려나? 오케이 아 제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긴 해 내가 쓰면 무적이네 아 내가 써야겠다 러블린 저희 디코방에 관리자분들 오른클릭해가지고 알림 슬래시 소리 끄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맨 위에 관리자 두 분 있거든요? 네네 막 들락날락한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 네 아 대화하면서 하실 거라서 아 저 두 분이? 아 세 분이구나 오케오케 아하 오케오케 좋아요 그리고 스킨 전달 드릴 거거든요 너블린? 네네네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따 자동으로 바뀔 건데 너블린은 그 스킨 정해질 때는 우체인 수급소득 아 셀프로? 예 우체인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우체인 시간 가지고 가실게요 전달 드릴게요 저 잠시만요 관리자님 저 전달 좀 너블린 우체인 시간 가지고 가실게요 너블린 님이 잘해서 다행이다 살짝 점검는 시간? 아하하하하 의체인 시간 의체인 시간 의체인 아 이거 원래 짠 되는 건데 아쉽네 정리가 안 정리는데 경금마냥 이렇게 싹싹싹 바뀌어야 되는데 네 호다다닥 바꾸면 돼요 저희 스킨 있거든요? 저걸로 이따가 팀 정해서 바꿔 보시면 아 뭔지 나중에 알 수 있구나 의체인이라서 예 나중에 저희 팀은 랜덤으로 뽑을 거고요 피지컬적인 것도 있긴 한데 피지컬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밸런스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재밌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벌써 신나 웹 보니까 해볼까요? 잠깐만요 하기 전에 화장실 한 번만 가볼까요? 네 빨리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캐나다 굽기도 가능한가요? 네 갑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글로벌하지 못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그맣게 옆에다가 하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냥 만국기를 깔아 드릴게요 아 만국기 좋네요 아 아 아 나나양은 캐나다 사람이야? 아이 그냥 에이 아 무슨 소리야 나 캐나다랑 한국이랑 싸우면 캐나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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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 응원해 어머 지금 말이 꼬이셨는데요 내가 아 잠깐만 음짱 وال었는데 올 지금 캐나다랑 한국이랑 싸우면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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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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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랑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를 붙여버릴거야 였습니다 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도유노 손흥민? 으하하하하 도유노 손흥민? 항가 항공인한테 손흥민 좀 맞습니다 네네 다 오셨나요? 네잉 오케이 해봅시다 다 여기 1층으로 모여주세요 네잉 네잉 누가 눈치봐요 이거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카미님 너블리님도 하셔야 되지 않나? 너블리님도 이거 설정하셔야 되가지고 전 다운로드가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좀 더 노바리를 하자 도분해백만 받았을 때 제가 따로 패치파일 보내드렸습니다 더블리엥 매일 보조 오... 오 하지마세요 저한테 카톡으로 괜찮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놓고 갑자기 마크 할래? 이래가지고 거꾸로 까다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コロナ 걸렸다고 나한테 안 알려줬잖아 말했어 단톡방에 어 그래? 후하핳하하하하하 호묵하다 역시 눕집은 화목해 누가 노래 부르는 거 같은데? 조용히 또 더의 drafted 언제부터 처음에는 전공폴대 끼고 발뺏 많아 저리의 재 fact 우와! 오포티네 이거 해봐 언니 해볼래? 앞으로 점프하면 돼 해볼게 어릴없지 형래는 네마양 맥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개봉차렐나 약간 가만히 있으니까 좋이래요 그래? 안되지 점래 괴롭혀 점래 그럼 두번째 상황극할래? 그래! 상황극하자 아 그래 자 점래가 새로운 자유 상황극 어떨까? 응 어 저 상황극 하고 싶은데 게임모드 10초만 주시면 안돼요? 어 좋아요 게임모드 이춘현 게임모드 10초만요 별거 안할게요 안 날아다닌게요 진짜 10초만 한번만 어머어머어머 칼 빼둔다 어머어머어머 칼 빼둔다 제 입맨 바로 비우셔도 돼요 운영자님들 바쁜가봐 까비루 까비루 그럼 잊는 척하자 그 물건이 마임이냐고 마크로도 마임이 되나요? 마크마임 어떻게 할건데? 이렇게 상황극 중독인가봐 아 너블이형 그거 내가 아마 로그인 돼있을거거든 로그아웃 해줘 오케이 어 내 아이디로 들어오면 안돼 나 스윗하게 얘기하냐? 그렇게 두드러워도 되게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쯤 안해볼수 없겠는걸? 안대 안대 소울 숨겨놨길래 안 돼 뭘 숨겨놨길래 안대 안대 안 돼 상황극 아 넘버 바꿔야겠다 모사 사는거 기대되긴 하네 전문가 아니야? 누가 내 엄마 해줄사랑 왜 여기서 찾아 혼내 전문가 엄마 해줄사랑 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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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떡 좋아 또띠 좋아 모사야 전문가야 엄마! 엄마! 왜? 반찬이 이게 뭐야! 아니 뭐 반찬 투정을 하니 그나이로 먹고. 아 내가 스팸 말씀 봐 안 마운다 했잖아.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준비했어. 그냥 먹어. 집 나갈 거야. 잘 있어. 이러니까 아빠도 집 나가지. 이 자식아. 나 나갈 거야. 잘 있어. 돌았나 봐. 이거 맞아? 이거 사은 거 그랬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데요? 마음만 잃었는데? 왜 왕창 뭐야 이거. 사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뭣도 화해.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 이게 아닌가? 아이고. 다들 점심은 드셨어요? 먹었겠죠? 점심 지금 시간이 9시 반이긴 한데. 안 먹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안 먹었을 수도 있지. 얘들아 점네 졸리래. 어머. 깨워줘. 깨워주자. 안녕. 안녕. 그럼 점심이 주인공이 상황극을 하자. 그래. 그래 좋아. 그럼 이번에 점심이 가. 엄마 하자. 그래. 엄마 하면 또 패드립을 먹던데. 차라리 자식이 마음 편하던데. 그럼 내가 엄마 할게. 오케이. 엄마 하자. 형태마 방송 켜야지. 뭐해? 방송 켜야지. 아 엄마 왜 지금 깨워줘. 내가 오늘 6시에 깨워달라 했잖아. 너가 돈을 벌어와야지. 방송 빨리. 엄마 무슨 소리 하지? 방송 켜요. 형태마. 집안 레전드네. 아빠. 엄마. 빨리 켜야지. 엄마 자물쇠가 들어왔어. 쟤 잠가 얼른. 이 정도면 시청자 아니냐 그냥. 안 되겠다. 방음부스 안쪽에서 문거리 없앨게. 내일부터 엄마가 그 스케줄 맞춰서 문거리 열어줄게. 그때까지 방송 켜고 있어. 아니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데. 나 요강 갖다 줄게. 어. 절대로 그 어? 구조신호 같은거 보내면 안된다? 아니 이거 쓰레기잖아 엄마한테 쓰레기 해 내용이 왜 싹 다 폐지름이야 어머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거 노동착취 고소합니다 엄마 고소 자율방송인데 자율방송이 가뒀잖아 아니 근데 원래 마크 상황극은 좀 희망차고 약간 그런거 해야되는거 아닌? 네 옹수는 기승전 패드립 여기 상황극이 최고야 아 춘향이 그거 주셨으면 좋겠다 게임무 너무 슬프다 춘향이 상황극이 하고싶어 1만원쯤 뭐 할 수 있는데? 아 나 뭐 꺼내려고 칼 꺼내려고? 아냐아냐 당근 당근 아 당근 당근? 그 당근 여기까지 온거야? 당근 아니었어? 이거 완결 났잖아 나나야 아 이 편을 갑자기? 후속작 제작? 범인 여기 있잖아 오 검거됐다 떨어졌어 콕 근데 우리도 약간 잘못한게 뚜띠네 집 다 뒤졌어 콕 아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당근말고 우린 자리 뚜띠 사관극 해야되는데 왜 안왔었어 너 없었어 그래 하이 진짜 다행이다 하이 드리킹은 연기 해줬어야 되는데 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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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들었어 아 됐어 진짜 아니야 와 와 나나야 한국인이네 모자마 기모에 아랑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헉 요즘 애들은 이거 모르겠지? 요즘 안하나? 요즘 애들? 나 요즘 애들인데? 아 머쌍님도 그렇게 차이 아파요 저긴 그렇네 갑자기 너무 젊은 척한다 또 저 요즘 버스 타면 학생인 줄 알고 거슬러줘요 카드 안찍어? 손금이 된단 말이야? 코크 내고 다녀서 코크? 1,000원 주면 200원 거슬러주는데 6,800원이야? 너무 옛날 사람인데? 럭비치 또라이 같아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팔까봐 그런 거야 그거 시속 밑으로 내려가면 폭탄 터지고 그건가? 무서워 나 요즘 신조어 좀 아시나? 신조어? 뭐뭐 있지? 그거 요즘 신조어 아니야? 너 어쩔티비 장난 아니? 어쩔티비 말 한마디 꺼내는데 겁나 맑아 요즘 신조어인데? 어쩔티비 개신조어인데? 어머 요즘 신조어 뭐있더라? 근데 요즘 거 난 진짜 몰라 혹시 부금 안 틀어놔서 부금 틀어놓을 거 필요한 사람 저작권 없는 거? 요즘 신조어 아 저요? 아 이거 마지막에 노래가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저작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쓰셔도 돼요 아키아키 당황하지 마세요 네넨 땐 네넨 땐 네넨 땐 일단 채팅에 올려놨어요 감사합니다 네넨 땐 크다 오오 내가 쓰고 있는 거 줬어 잔단바리 잔단바 네넨 땐 네넨 땐 네넨 땐 너브님 적용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넨 다 할 듯 오키오키 아잉 첨네 자면 안된다 네 채미야 어떻게 짜는지가 너무 궁금 안잔다 첨네 안잔다 여기 여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떨어지네?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바닥 떨어져 바닥 떨어져 바닥 떨어져 어머어머어머어떻게 떨어진거야 저렇게 왔다 왔다 너블너블 왔다 너블너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너무 좋다 너브이니 근데 어디있지? 너무 어색하게 말했지 나 너블라 왜이렇게 늦었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난 이형 너 왜 나만 안보여? 어 나도 안보여 수원 안된거 아니야? 나도 아무도 안보여 헬퍼해줘야되는거 아냐? 왔다 어 맞다 아 너블링 환영 인사가 축방이야 여기는 하이 하이 자 이제 요거 블럭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이거 갈색으로 보이는지 은색으로 보이는지 하얀색으로 보이는지 흰색 흰색이요 요기 선서 보이나요 선서 네 보여요 네네 좋습니다 오케이 준비 끝났다 리소트팩 1번만 적용하신거 맞죠? 다들? 네 1번만 했어요 네네 좋아요 우와 드디어 한다 그러면은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아 그리고 저희 들어가기 전에 게임 하나 끝날때마다 금, 응, 동이 머리에 뜰거에요 헬산드한테 그때 머리 뜨면은 저희가 이동을 못해가지고 사라질때까지 이제 가만히 계셔주시면 됩니다 네 나도 금에다 갖고싶다 하이 안녕하세요 어 미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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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볼링공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거다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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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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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스트리머 여름 운동회입니다. 아카데미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이니만큼 시청자분들도 스트리머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시작 전마다 룰을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안내를 잘 들으신 후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먼저 애국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정말로 인간... 콩! 소양 버전인가요? 소양 버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애국과가 하더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안 부르셔도 돼요. 불러, 불러, 불러! 5, 2, 3, 4, 3, 2, 4, 2, 2, 4, 1, 말도 가 보고 하 스윙이 매우 많아 우리만 만세 공연 전원 권리 완벽한 사랑 애기한 사랑 대하늘으로 오케이 바로 자 다음 순서로 스포츠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하면 선서 따라해 주시고요 색깔의 다른 글자는 제가 읽으면 뒤이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선서자 대표 본인 이름 부분에선 저랑 같이 동시에 각자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선서 선서 저는 스트리머 여름대운동회를 맞이하여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열과 사는 자의 버그를 찾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자가 다른 걸 읽어달라 제가 하나 하면은 하나를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아아아아아아 잘못했네 그러면 어 근데 우린 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아니여? 아니 다 모르면 설명한 사람이 틀린거지 맞다 이거 아 이거 어디 멍청한게 선서자 대표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 죄송해요 제가 하나 하면은 하나만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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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과 성의를 다해 버그를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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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욕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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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게임이 끝나도 우정을 위험하게 야 야 야 야 누가 오늘 코 다 먹는데요? 하하하하 누가 야했어요? 하하하하 아 비염이다 비염 누가 비염이야 저 두번째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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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색에 맞는 게 있어요! 난 그면.. 나무님이 여기 아니에요? 춤행이랑 차비랑 머리 색깔이 좀 다른데? 그래서 난 이거야 이거 고마워! 빨리. 고마워! 하하하하 고마워 자 그럼 팀 풍정 가겠... 어? 팀팀 조그만 뒤! 잠깐만 뭐 되나봐 우와! 자 돌려주세요 어떻게요? 어떻게 돌아가? 와! 아 이팀 안돼 과연 과연 청팀 될팀 신기하다 뭐..뭐시당까? 어? 우와! 우리 팀이다! 잠깐만 우시 안 바뀌었는데, 한 명이? 이미 이겼는데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의체 시간 가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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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기 한 명 코로나라서 괜찮아 디버프 있어 우리, 나 팀이야 이겼다 1etty가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건 랭담으로! 랭담이래. 다 랭담이야, 완전 랭담 나 사람이 됐어 원래는 사람 아니었어 15분분에 수염이 많이 자라네 나 차비가 각속 지켜뒀어 내 팔찌에 다이아 박아주기로 했는데 근데 진짜 봐가줬어. 어 진짜로. 보이지 보이지. 나는 이런 것도 있다. 나는. 나는. 난 얼굴이 한 칸 내려온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이상한데 얼굴이. 엔절로 몰렸는데? 얼굴 진짜 이상하긴 하다 얼굴은. 원래 한 칸 더 윈다. 얼굴이 몰렸다. 좀 몰렸는데? 얼굴이 한 칸 내려왔대 개웃기네 진짜. 내려온 것 같은데? 다음 컨텐츠부터는 잘 적응해서 올게요. 한 대 맞힌 것 같아. 얼굴 더워서 흘러내렸네. 점점 심해지는데? 오른쪽으로 싸내기 오신 것 같아. 죄송한데요. 저는 한 몰인데요? 얼굴 왜 저래? 눈이 이상해. 눈 왜 저래? 아니 왜 한 몰을 시켜놨죠? 너무 웃겨. 억울하네. 아니 사람 얼굴 보고 웃는 행위 좀 자제하세요. 고모가 새끼라. 너무 웃기게 생겼어. 아니 근데 이거 왜 늪지대 반 이러냐고. 돈 밑에 얼굴이 다 있어. 천천히 내려왔네. 주저앉았네. 이거 만든 사람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나와봐. 뭐냐? 지금 도망가는 거 봐. 뭐냐?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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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웃기네. 코로나 걸려서 그렇네. 아쉽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첫 번째 게임은 바닥 떨어정이라는 게임이고요. 한 판 진행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 총 6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에 블럭을 밟게 되면 1초 뒤에 없어지니까 밟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맨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버티시면 됩니다. 너무 밝아요. 리소스 하셨어요? 어둠의 자식이라. 바닥이 핑크색으로 보이면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층수 현황이나 이런거 다 나오니까 고민 안되시게 풀뜨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밑으로 몇칸이야? 6칸 6칸 이거 가슴이 붙어야되는거 아니야? 그거네 그거 맞습니다 이거 엄청 빨리 없어지는데 아 잠깐만 우리 팀이구나 아 이거 우리 같은 팀이다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해요 잠깐만 약간 이거 우리 팀인지 저 팀인지 구별이 안 나 너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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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거야 왜 이러는거야 나나야 여기여기 닫아버리자 그러자 그러자 끝내 끝내 그래, 그냥 다 없앵아 그거 다 펀치고 버려 왜 이렇게 없앵아! 나도 그래! 와, 또또이 아직도 유충이야? 너 어떻게 아직도 유충이야? 우아! 정리 안녕! 뛰는 게 있구나! 아, 뛰는 게 있구나는 레전드긴 하네! 점프를 안 했구나! 점프를 몰랐구나! 어떻게 탈락 안 했지? 나나영 모래주머니 온! 어허허허허 정리야, 우리 갈라지자. 우리 비슷한 자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같이 공격하는데요, 다들? 뭐야, 때릴 수 있어? 때려도 돼? 때릴 수 있어? 때렸으면 때려도 됩니다. 때려도 된대! 어, 때려도 된다고? 근데 각자, 각자 할 거 바쁘다고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주먹힌으로는 소리가 난데요. 이건 안 때려지는 거 같은데? 삼성펀치? 안 때려지네. 근데 미리 1층 가서 다 지어ns는 게 이득괴 아니냐? 맞긴 해. 근로 전약에서도 있긴 해. 약전? 아직도 5층은 아직도 5층은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oh, yo, yo 내려왔어요? 아, 저 나갔어! 내려왔어요? ori 누가 5층이야? 오, 어, 내려왔어沒有 4층. 난 왜 2층인거지? hör 왜그래요? 누가 잘하는거야? 어떻게 써요 랜덤인걸요 춘향씨? 나 나이랑 텐텐 버리는 일칭이야 누가 아까 떨어지던데 아니? 나 떨어졌어 안돼 어 좀 내가 갈라지자 못써 힘내 힘내 아 잠깐만 이거 가능한가 이거? 욕심낸 너버린 죽여주려다가 나? 웃다 못나요 못살아 너만 남았다니 3층 뭐야 3층 내려가 3층 뭐야 3층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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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다르릉 다르릉 더 나왔어요 3층 내려가 머스팅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 한 칸씩 하네 어 나 지겠는데? 머스팅 죽었다 머스팅 죽었다 어 저주하지 않아요? 머스팅 죽었다 머스팅 죽었다 어 나 지겠는데? 백팀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 머스팅님 노력 많이 하시네요 내려와 주세요! 머스팅 고수인데 머스팅 빨라 머스팅 거의 관리 없는데 아아아아아아 어 dec lizard 머스팅이가 야inha 아들 머스팅 여을수는 고3등 mercy 머스팅이 너무 잘한 거야 맞아 잘한 거야 머스팅이 이겼다고 전화했어야 머스팅이 4대1 싸움이여서 보스 야 rooms 헐려 색깔뒤집기나 색깔맞추기는 거실게임이겠지 아 거실게임 두뇌게임이겠지 두뇌게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다음 게임 색깔뒤집기 하러 가보실게요 네 한판이고 일단 이동하실게요 네 재밌다 재밌게 뒤집는 걸까? 우와 잘 보면 파티나? 좌클릭하시면 우클릭 아니에요 좌클릭하시면은 하얀색이랑 파란색이 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팀에 맞는 색깔에 나오도록 해당 블럭을 최대한 많이 60초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 딱딱먹기 참고로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나오니까 보운석기가 가능해요 아 얼마요? 와 레전드 우와 참고로 이번 게임은 서로 타격이 되는 게임입니다 강의가 가능해요 일단 좀 알아볼 겸 첫판 연습판으로 10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10초 넘고 강질난다 뭔가 웃겨 야 달려나가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는건가? 에이미어로네 이거 그러게 어디가서 앉으니 나같은 경우 우리팀이야 아 뭐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 몰랐어 아하 그러면은 이제 본게임 한번 해볼게요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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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본게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이거 단편으로 근데 이거 적 한 대 때릴 시간에 그냥 이거 블럭 한 대 때려야겠는데 그러니까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잘해 주겠지 잘해 주겠지 아 나 몰랐네 때리기 아 못했다 그냥 이거나 해야겠다 나대지 말고 아니 근데 약간 이거 멘트 없어지는데 2학물 구하게 되는데 어 나 진짜 나 2학물 구하게 되네 치즈북크 치즈북크 말을 해야 되는데 2학물 구하느라 2학물 구하게 돼요 이거 어떡해 말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노마이크 빡겜 해야돼요 노마이크 빡겜갑니다 방송이니요 방송하셔야 돼요 저희 블루팀 지금 우리 저희 지고 있어요 마이크 키지 마세요 저희도 오케이 오케이 말하지 않기 아냐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말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막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나 잘하는데 아 착각이고요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우리 팀이구나 같은 팀이야 못사 하하하하 하얀색 밖에 안보이지 난 하하하하 바꿀게 없어 어 왜 이렇게 때리고 있었어요 염신하는데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저래 왜 이렇게 저래 안되지 안되지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범인색 툴 그 아 이거 못봤어 아 이거 못봤어 범인툴 시청자가 해줄거고 저희 그럼 백팀이 승리한걸로 할게요 우와 아니 쩝대 두자리라는데 너무 추위는 안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버스 승차가 미처가 많이 나나 하하하하 어 이번엔 다릅니다 이건 정말 피지컬이 아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운동회는 버스 게임이야 하하하하 그럼 그럼 한명이 친구 나가고 줄다리기 나가고 농구 나가고 다 나가잖아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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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적혀있으면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숫자키로 누르시면 돼요. 어, 헷갈려. 다시요, 다시요. 갈색 글씨인데 노란색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몇 번 눌러야 될까요? 한 번, 노란색. 노란색이요? 그럼 반대로 한 번 해주세요. 네, 화면 가운데. 화면 가운데 색깔이 있는 글자가 뜰 거예요. 글자가 세 가지가 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노란색 글씨인데 빨간색이라고 적혀있으면 빨간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노란색 글씨인데 빨간색이라고 적혀있으면 빨간색이라고요? 글씨가 진짜라고요. 아, 글씨가 진짜라고요. 글씨 안에 있는 색깔이 진짜라고 아니라 적혀있는 글씨가 진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 글씨로 초록색이라고 쓰여있으면 초록색. 4번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연습문제 세 개만 해볼게요. 네. 네, 문제 주세요. 나 긴장돼. 한 판은 주자. 어? 잠깐만. 뭐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문제 안 맞출게요. 번호가 너무 헷갈려. 남색, 남색, 주황색. 그렇지. 와, 짱 빨라. 어, 어떻게 하는 거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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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뭐야, 벌써 맞췄어? 뭐야? 저, 저이. 다들 이해하셨죠? 오늘의 파슬러다. 다들 이해하셨죠? 저희 이거 3판 2선승으로 할 거니까 첫 번째 판은 일단 그럼 연습 게임처럼 안 돼. 나 줄 건 줘. 이건 주자. 이건 주자. 이건 주자. 이건 주자. 이건 주자. 한 번 해볼게요. 이건 주자. 이건 주자. 어, 줄 건 주자. 아, 안 되겠다. 빨강,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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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남색! 맞나 이게? 노란색 빨.. 어 뭐야! 어.. 난 글자를 다 못 읽었어! 이거 나도.. 남색 파란색 노랫.. 나 하자! 어 뭐야! 아니 이게..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아 초록색 파란색 빨개가 초초빨이라고 했네? 줄 건 좋아! 줄 건 좋아! 오케이 오케이! 키보드에서 손 내려놓을게요! 아니.. 아 오케이 두어! 야 팔 대의 이거 맞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니 피아노 맞춰야겠다... 자비님 뭐.. 하아한팩! 우와아아아 자 요렇게 한판 입구 저희 3등 2등이라서 한 번 더 할게요! 예? 이걸 또 해요! 네 3등 2등 상태여가지구여 네 한판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맞춰보자 제발 한 번만 더 맞춰보자 하나만 맞춰보자 제발 어? 이거 아니야? 갑자기 급격하게 조용히 아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멀티가 안돼요 너.. 아우 멀티 뻘러 어떻게 된거야? 오디션 말랩인가 봐 5초 와우 와우 아씨 그 사이에 습득했나? 어 병 느껴져 아 이거?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아 나 근데 다 하고 있긴 해 매니저 저희팀 주무시는거 아니죠? 나머지 사문은 후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Ö 나 버그인가? 어? 오! 나나야! 나나야! 우승! 이제 쉬어야겠다. 오! 나이스! 오케이! 1라 남았다. 가자! 1인분 했어. 한 거 했어. 오! 하나 맞췄어. 우승우승. 3판 2선이야. 색깔 맞추기는 파란팀의 승리로 성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힘들다. 질권 좋아. 페페 승승승승승 가자. 저희가 바닥 떨어져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게임 네 번째 게임입니다. 우리 햄버거는 안 먹어요? 네? 햄버거는 안 먹어요? 시켜드세요. 맥도날드에서. 시켜드세요. 간장 어딨어? 햄버거 돌려야지. 돌려줘야죠. 간장. 오케이.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주 준비하셔야 돼가지고. 저희 그럼 일단은 시험을 좀 먼저 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머리 위에 뭐야 이거? 시험 먼저 볼게요. 아 이거 뭔지 알겠다. 가가지고 서있는거지? 여러분 다 여기 모여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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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 모여주세요. 신기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블럭이 있죠. 여기를 밟으면 시험자님들이 보여주실거에요. 여기를 밟으면 머리 위에 발판이 이렇게 큐브로 바뀌게 돼요. 다시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왜 안 바뀌지? 잠시만요. 바로 수정. 바로 수정. 잠시만요. 튜냥아. 편해 보이네. 한숨이 없을 것 같아서 기분좀. 나는 왜 갑자기 수정. 귀여워. 아 이런식으로.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큐브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네모큐브를 밟으신 분이 또 이걸 밟으면 이렇게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 네. 그리고 조그만한 네모큐브를 가진 사람이 여기 위로 올라가실거구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발판이 되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발판이 사라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발판이 뿅 하고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셔가지고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알겠다. 고마워를 많이 사용하셔야 해요. 이거 피지컬 좋은 사람 올려야되지 않을까? 이거 점프 맵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자. 우리가 못해서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한다. 큰일났다. 솔직히 누가 더 잘해. 솔직히 누가 더 잘해. 여기 시현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성이 제일 잘해.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시현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응? 앞으로 가는 거 한 번씩만 보여주세요. 시현자분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밟고 올라가고 움직이면 없어져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셔야만 해요. 어려운데? 저런 식으로 해서 끝에까지 가면 돼요. 먼저 가시면 되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3판 2선으로 할게요. 좋아요. 자 갑시다. 위치 서시고. 그럼 이거 제가 뛸게요. 어떻게 여기 안 들어가지니? 3칸씩 떨어져주세요. 너무 멀어. 너무 가까워. 좀 좀 멀게 하자.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 머리 바꾸고 와야되는 거 아니야? 긴장돼. 오케이. 시작 카운트 부탁드려요. 눈으로 안해줘요. 긴장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다시 앞으로 오셔야 돼요. 오케이. 가사온 차비야. 움직여. 난이형도 살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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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가 가 가. 천천히.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너무 이쁘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안 돼. 안 돼. 너무 가깝지. 너무 가깝지. 다시 잘 달려. 아니 움직여봐. 아아악. 사람 모르겠어. 오케이. 오히려 줘. 이거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그냥 가면 돼. 몰라요.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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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욕심이 없어 다시 가면 되지 차비 차비 가만히 있어야지 춘향 차비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가야지 이제 가야지 차비 나는 다시 가야지 이제 가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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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이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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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야지 가야지 안 돼 아니야 3판 2선이야 나쁘잖아 나쁘잖아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하자 이번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하고싶으신 분 나나양 나나양 한 번 더 여기 올라가 머리 나 바로 나나양씩 한거 고대로 한다 아 오케이 됐다 와봐 지나가봐 이거 뛰어봐 나땡이야 이거 뛰어봐 이거 뛰어봐 니가 이렇게 했어 니가 이렇게 했어 아까 펑프맵이야 알아서 해 저 어떻게 뛰었어 여기서 안 움직일건 알아서 해 사과해 사과해 이건 사과가 필요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적당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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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지 너무 멀지 그거 너무 멀지 너 너무 멀지 어 좋아 지금 아니 사람 바꿔줘 애매아아 Advance 수입 치전수위에 치전수위에 알 수있지 알 수있지 알수 가야지 어 Armstrongandal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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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지금 보다다다다다 fer peuter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지 빨리 가야지 다시 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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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못해 저기 떨어지게 돼있어 못해 못해 신중해! 못해 못해 저거 못해 저희 선수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냐고 선수 한번 기억해요 우리 선수 기억해요 우리 싸우지 않아요 고마워 고마워 다음 춘향 해볼래? 해볼사람 이번엔 누구할래? 내가 할게 다음 한명밖에 없네요 할사람 안 돼 고마워 난 몰라 이제 내일 오면 되죠 얼마나 불안하면 간격히 이래 좀 쫓게 해줘야 돼 이거 인정 준비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파이팅 파이팅 정말 고마워 오케이 다야지 다야지 뭐 미안아 다시 한번 고마워 자 차비 아이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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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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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비 고마워 다왔어 거의 다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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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마워 오 개고마워 차비 춘향 오케이 다음 개고마워 다음 멋사 차비 저기 아직 고마워 춘향 가야지 가야지 어 백팀 개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차비야 너무 멀었대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가야지 가야할게 아악 안녕 여기 옆에 다시 하면 되지 어 차비야 차비야 조금만 더 갈까요 다시 하면 되지 어 뭐야 걸렸어요 아이고 다시 할게 다시 할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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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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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이거다 이거다 춘향이 오케이 아우 나 무서워 어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무서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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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비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왜 굴러 왜 부르냐고 고마워 안 끝나서 되나 고마워 조금만 더 어차피 주영이 머리위 오케이 오케이 조금더 가까이 조금더 가까이 아니죠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주영이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정리야 미끄럽다고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진짜 미끄럽네 차비 아이고 차비 움직여버렸다 미끄러워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가야지 가야지 나나야 가야지 나나야 한 분 맞으시죠 딜레이가 왜 계속있지 가야지 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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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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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머싸머리 위 머싸머리 위야 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불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차비 머리 위야 나 분명 빨리 끝난다 했는데 머싸머리 위야 머싸머리 어어 저기 어차피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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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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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해야지 고마워 다음에 차비 가야지 가야지 사장님 고마워 머싸머리 100팀 못해서 너무 고마워 100팀 못해서 고마워 네 번째 게임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잠깐 게임 점수 중간 집계 들어갈게요 오케이 언더 2개 탈란 들어간다 8패 승승 승승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지면서 리소스펙 2번으로 바꿔주세요 1번 빼고 2번 넣어주세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점리하고 갔다 템 믿기는 면했다 아 젠장 10팀 10팀 시 시마워 시마워 차비님 이벤트로 팀원 바꾸는 거 없나요? 아 쉽게도 없습니다 아 쉽게도 없습니다 저희 이걸로 벌써 금가시면 안 돼요 뒤에가 훨씬 심심해요 아 맞다 훨씬 심해요는 뭐지? 이걸로 금가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심하다고요? 훨씬 심해요?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조퇴해야 될 것 같은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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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이라 차비님 저 이상한 소리나요 마크에서 어 무슨 소리야? 그거 설정 음악소리 보셨어요? 각성하셨나? 음성 뭐가 나는거야? 음악도 꺼써? 아 나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내리자 이거 왜 켜진거지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게임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쉬는 시간 벌써 끝났어요? 네 쉬는 시간 끝났고요 화장실 다 다녀오셨죠? 네 네 바지에 쌌습니다 자 냄새 해라 냄새 해라 다음 게임은 염타 달리기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도 3판 2선으로 진행할게요 어 네 준비되셨으면은 이동 먼저 하실게요 네 네 5번으로 와주세요 5번 반갑지 온 것 같애 연타 달리기? 어떻게 하는거 이거는? 연타 달리기? 연타 달리기? 와 레일 길다 와 설마 이거 자 여기 트랙에 서게 되면 숫자 카운트가 나올거에요 네 3 2 1 하는 순간 1번과 2번을 연타를 번갈아서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요? 키보드요? 키보드가 2번이에요 넘너패도 안돼요 아 넘너패 안돼요 넘너패 안 돼요 넘너패 안 돼요 그리고 결승선에 도착하면은 직접 움직여가지고 끝나가는 종이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 하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동 하고 있는데 걔를 오른클릭으로 찡 하고 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 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아 다른데 정래 반응 다른데 전래 반응 와 우마무스메 저기 다들 왜 이렇게 빠르세요? 아니 차비 뭐야 왜 저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뭐야 종이 종이 어딨어요? 종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저는 어떻게 쳐 종을 호두팩 달려가 종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거 3단 2선으로 할거라 이동 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종은 고타비님 앞에 그냥 서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종이 지금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운도 좋아야되네 운도 좋아야돼요 운이 좋아졌네요 이걸 누르면 일로 이동이 됩니다 스탯 좀 올리구요 야 근데 나 좀 많이 느린데? 차비 미쳤어 차비 미쳤어 스피드 인자 온 다시 옮겨주세요 문제풀이 다시 넘어갈게요 아 저희 그럼 이거 연습게임으로 진행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다시 3인의 카운트 나오면 1번 2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준비중이에요 고우 이게 말이 안돼 나도 분명 누르고 있단 말이야 아니 이거 11일 이 출현 속도 120 뭐야 아니 왜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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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멀어 두려워 멀어 두려워 두려워 자 저희 파란팀이 청팀이 먼저 눌렀죠? 네 자 백팀 지원자 한번 받을게요 저요 오케이 남아요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퀴즈를 낼거에요 일단 청팀은 저 있는 곳으로 와주시구요 네 여기 일렬로 서주시면 되구요 여기 이쪽 바라보고 일렬로 서시면 되고 나나양은 여기 어 옳지 나머지 백팀은 자유롭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뭐지? 자 저희 이번에는 초성 퀴즈를 할건데요 한 사람당 자음 두개의 초성이 나올거구요 그 초성에 맞는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ㅅㅂ 이런거 나왔을때 야바 이런거 안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땡이는 이거 우리팀이 이제 문제 맞추는 차례일 때 퀴즈 시작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올거야 그리고 니가 정답인거 같으면 여기 가운데 버튼 누르고 어?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일단 일시정지 눌러줘 땡처리는 관리자분들이 알아서 해주실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청팀부터 해볼게요 저희 총 다섯문제 맞춰야되구요 네 지금 분 앞에 있는 사람은 두 문제 맞춰야되요 네 한 분씩 두랑 다섯문제 맞추면 멈춘거죠? 오케이 시작합니다 시작 한 분은 맞춘다음에 맨 앞분은 후다닥 뒤로 와가지고 하나 더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백팀이 와가지고 이번엔 백팀차례로 문제 맞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갖추는 응 진짜 occcase 열음 오케이 젯 3 2 1 오키 화관 스템큘니다 오키 둘 셋 오키 said that 옥기 아버지 OK analysts displaystyle 요? 소개팅 오키 있을 것 같은데 판정 네, 관리자님 판정 부탁드려요 오키는 못참긴 해 오키 안되나요? 어 잠시만요 국어사전에 있는데요 에 38 국어 사전에 있는데 그 뜻이 뭔지 맞춰야되는 거야 아니 그럼 이상한 rebellious 아 근데 그 같은 뜻이 맞는데요? 상대방 말에 긍정해서 대답하는 말은 아닌데? 아니 뭐 신조어 사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국어사전에 오키가 왜 있어? 안 돼 놀랍게 느껴졌대요? 아니 이거 세종대왕님 일어나서 주먹자고 다시 쓰러지셔 아니 오키가 있잖아요 그거 봐 이거 나노하게 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국어사전 있으면 아 이게 왜 있지? 이거 원래 너무 많이 쓰면 많이 쓰면 사전에 생겨 잡아먹어버렸다 한 번 더 주자 그럼 아 한 번 더 주는거야? 아 고마워 넘어가 이거 처음 이니까 예 이튠이 형이 한 건 해줄 거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두통 다 어 근데 처음으로 돌아왔다 어? 그러면 하나 정답 눌러줘 이번 침 나온다 오케이 하나 더할게 그럼 하나 더 누를게 정답 눌러줘! 이거 피음 맞아? 피지컬이 느려서 못했는데요 저 사람? 잠시만요 정답 두 번! 피지컬 게임이었네 이거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컷! 됐다! 오케이! 할게요! 망했다! 대구! 안 살았다! 타워! 타? 타워! 타워! 영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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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타워! 타워! 영어가 안되면 아니 옥기가 됐는데 타워도 안되면 옥기가 되고 타워가 안되면 어 있긴 하거든요? 아니 옥기는 옥기를 우리나라식으로 변형한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에 소리야 타워도 타워를 바꾼거지 타워니까 타워! 오케이! 타워도 돼? 그거 있잖아 그거 초재! 어? 늦었어! 내려갔어! 초재가 뭐야? 초..초재 아 초재!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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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팀 하겠습니다 100팀 한 줄로 서주세요 괜찮아 100팀 금방 틀릴거야 자 내가 1등만 자 둘 다 출발하겠습니다 머리 져야겠다 안되겠다 자 갑니다 긴장돼 긴장돼 잠시만 오케이 됐어? 오케이 노래 오케이 어? 저 너블링 뭐야? 어 너블링 튕겼다 하루 오케이 하루 오케이 걱정하지마 어 너블링 들어오셨구나 오케이 중대 오케이 탑머블링 김치 제발 nichts 제발 제발 revife 제발요 제발 대죠 아 하늘 쌍 된 거 아니에요? 제발 깨 깨 obia 아쉽네 홍의 홍 팀수듬 제발 아이도 있꼬 하늘이 5끼라는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명사 있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인내요. 홍광! 그럼 저희 상탐 2선이라서 다시 뛰실게요. 그래 그래. 이동합니다. 아니 이거 열심히 뛰어서 총초도 소용이 없네. 뭐 달리기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뭐지 이거? 준비하시고 달리기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주세요. 근데 좀 살살 눌러야겠다. 우마 뾰이 우마 뾰이 우마 뾰이 우마 뾰이 저게 속도가 맞는 거냐? 과속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제일 좋은 누르신 분 누구시죠? 저야. 오케이 오케이. 총팀부터 하겠습니다. 나땡이. 좋습니다. 자 갑시다. 나 첫 번째, 사비야 첫 번째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냉정할 거야? 나 뭐가 그런 거야? 괜찮아 나도 틀렸어. 어키덕이. 룰렛! 룰렛! 어? 룰렛? 손이 느린 건 어떡하죠? 손이 손이 손이. 자 두티가 해볼게요. 아 네. 예.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네. 응? 첫 판. 아 말했어 말했어. 첫 판이라고 말했는데. 어 안 들렸어. 한 번도 안 들렸어. 뭐야. 첫 판. 첫 판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 거? 첫 판? 첫 판? 첫 판? 첫 판 아닌가? 모르겠다. 첫 판? 첫 판. 첫 판은 두 단어 아닌가? 그런 거 처음 하는 판이니까. 자 백 팀만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왜 이렇게 어렵냐. 저기 또 피읍이나 치읍 나와야 되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처음에 하자. 국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있다는데. 천 판이라고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천 판은 조금 괜찮겠다. 천 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인정? 하하하하하하 어라? 인정이 돼? 인정 페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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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갈겠습니다. 뚜띠가 안 해야 돼. 뚜띠야! 어? 네네네. 하하 잠깐만. 할게요. 파벌. 오오오오오. 와! 베푸! 야 우리 왜 이렇게 피우나니들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법파야 생각해네. 요리 레 히유. 아, 안녕하세요. 안돼! 아, 너 리을 히엇 맞았다. 이게 뭐야? 리을 히엇 어렵다. 근데 저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나와서? 리을 히엇 뭐야? 그 노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랜덤 조합이라서 각각 어깨가 있어요. 리을 히엇. 리을 히엇. 리을 히엇. 저건 뭐 해야 되는지? 뭐가 있지? 리을 히엇 뭐 있어? 리을 히엇. 리을 히엇 뭐 있냐? 몰라. 진짜 모르겠다. 저건 어까네. 소리가 좋다. 아, 섹세야. 리을 히엇. 자, ninya. 백진 가겠습니다. 지금 끝나긴 하는 거지? 그... 그럴걸요? 초밥! 야 초밥이 못했니? 아, 제 발이 wonder 여러분이? 다시 imagin sono? 다시 한번 갈게요 응, 다시 한번 기회 cho자. 오케이, 오케이. 나 자신 없어졌어 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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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야 퇴근 일시정지래 일시정지래 저 이름 안돼요 이름 안돼요 자희는 인정이야 땡처리 해주세요 자희는 인정이야 이 점 안돼요 나 안해 자희님이 인정하셨는데 자희는 아니잖아요 자희는 아니잖아요 자희님이 자희를 인정했는데 갑니다 네 제발 피우 그만 나와 리하 또 나와라 뉴뉴 아니 너도 밖에 생각이 안나 겐제이 되나요? 겐제이? 겐제이 됩니다 겐제이 가능한가요?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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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역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방역 가능합니다 덜 덜 덜 덜 덜 덜 안되요 덜 덜 안되요 명사 아니잖아요 덜 덜 덜 덜 얽 미인정 저거 덜 덜 덜 첫 탓이라 첫 탓이라 오케오케 갑니다 네 겐제이 합법인거지 이제 응 수고하시겠습니다 탁전 탁전 도력 도력 산디!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차희 차희 갱슨이 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너무 나와 아니 닥점 왜 통관돼 닥점 인정이야 닥점 왜 통관돼 진짜로 차희 아니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나야되는데 라저 라저에요? 아니 옥기는 됐잖아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슈 외국인 이슈에요 라저 크라다 이슈 크라다 이슈 라저에요 라저에요 한국어 써보세요 한국어로 라저 라저를 검색합니다 라저 검색합니다 라저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아 옥사전에 라저 없습니다 옥희는 왜 됐지? 닥전도 있을 수도 있어 닥전도 없네 닥전도 없네 진짜 웃기게 닥전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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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안 돼 위험해 안 돼 아 잠깐만 저 옆에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아 했어 메모리 했어 통과 한 마리 할게요 그냥 네 옆에서 이상한 말 해가지고 개쎄이 장난하네 오케이 오케이 응 갑시다 고발 아 힘들어 어 사 마술 마술 뭐 못살 아 못살은 다른게 생각이 안 나 마산 인정인데 아 마산은 인정이지 아 시큰한지 같애 저 다음 통과하겠습니다 근데 은근 재밌다 아 개웃겨 그래 아 초진 초진 오케이 오 같은거 해도 돼? 야 나나랑 귀여워 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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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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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 형님 마이 덕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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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어 하던가 일본어 하던가 하나만 하자구 아니 이게 생각 없나봐 덕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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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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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가 아냐 말이 아냐 뭐야 보드 부드 부드 나 아무 말 안했는데 나나형 언니 고마워 태추! 태추 뭐야? 태추! 고마워 태추? 태추 있어? 태추가 뭔데요? 대추보다 좀 더 단거 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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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에 안할게요 나 뭐야 나오면 안했는데 갑자기 패스될 수 없구나 자동사냥 자동사냥 부해 진짜 부해 부해 있어 부해 있어 부해 단어 아니야? 수누리 말이야 수누리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수누리 말로? 이름 할거야 확실히 정해 안해 안해 첫 타자 무서워 오케오케 사와사와사 이거 너무 못하는 것 같애 이제 겐세이 금지 하죠 오케이 한사람만 數..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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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gle 남집사님! 남집사님! 노노! 노노밖에 생각 안나지! 노노! 노노밖에 생각해야지! 노노.. 나도 이제 무서워 뭐지? 도해! 갯벌! 오케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도독끝 도독끝 뭐예요? 도둑 아...잉냐고 ㅋ ㅋ 도둑이 있어? ㅋ 나오세요 네 ㅋ ㅋ 오늘이까진 물어보기로 한거야 방금 아 이제 뜻도 물어보는거야 오케이 오케오케 도둑이 있었어 아 힘들어 다해 ㅋ 에? 뜻뭐야 다해? 응 뜻뭐냐고 그게 뭐야 ㅋ 아파 와 이거를 와 아니 아파해도 돼? 아파 양파 양파 왼팔 맞네 왼팔 있구나 추천 걱정하지마 오호 안됩니다 오호 간편사 오호 간편사 오호 간편사 결승전인가요? 언제 끝나나요? 아하 예희 이거 뭐였어 이윤이냐 저희 4개로 줄일까요? 아뇨 쟁이네요 더하시죠 오케이 5개 할게요 그럼요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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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닥전 있으면 닥코 할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유은키에는 뭐있냐?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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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니코 아니 근데 여기 Punk 여기는 진짜 머리가 갑자기 없어져 백지가 내 너무 어렵다 방금 아깝네 백 estat 대본 오오 이게 안담배네 와 제발 끝내줘 이제 아니 담배 태초 오오오오오 mache 으으으윽 나 너무 떨려 으흐 consistently 어? вып平 그거 그거 럴킹 안 되네 나 럴킹 아, 럴킹 대지! 럴킹! 럴킹 안되나? 야, 럴킹 대지! 아, 럴킹 중요하지! 탈락이 럴카? 럴카! 럴카! 어, 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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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아무판 들어와? 왜 안들어가지고? 첫 타작 씨나고 대여! 아, 무섭다. 업가당할 거 같애. 하, 짱! 나 망했어, 이거! 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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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게 아무런 생각이야 제가 파란티비 끝내주시면 안돼요? 오늘 끝내러 오십니다 이거 상상도 못한 정체 아닌가? 누구밖에 생각이 안나요?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노고 노고 한 번만 가능 화이팅! 탱탱버리 화이팅! 화이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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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블룸 화이팅! 큰일 줘 죄송 죄송 호보 호보 있어 호보 있어 호보 있어 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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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4부! 왜 이렇게 보면 웃기냐? 외국에 된다 네 만 만을 맞아 이거 무서워 게임이 너무 무서워요 너 무섭다 진짜 카톡 카톡 인정 카톡? 탐탐탐 수수 수수 나였으면 질렀다 제발 카톡 쿵푸 쿵푸 몇개였죠? 4개요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하지마 함께 말해 어? 어 미안 내가 저거 두개 눌러서 다시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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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오든 이미지에 신경쓰지마 야 내가 맞춰둬야돼 뭐게 생각됐어 알았지? 방금같이 뭐? 방금같이로 그냥 뱉어? 할수있어? 가면복구에 도쿤 토큰 오아 토큰 같은데 토큰 나도 토큰 생각했어 자 그러면은 저희 연타달리기는 백팀의 승리로 야구 못할 때만 경기였다 야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머리 좀 많이 쓰셔야 해요 이거 재밌다 아 쉽지 않았다 진짜 여러분 머리 쓰는 거 재밌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다음 게임도 머리를 술라거리 준비를 했습니다 두뇌풀가 돋네 근데 저희 3분만 쉬면 안 돼요? 10분 쉬었다가 있어요? 두뇌 쉬는 시간 좀 담탐 좀 각자 가지래 네 아 너무 웃겨 아니 이거 연차 달리기 결승이었는데 아 개힘들어 이거 열심히 달려봐도 소용이 없네 처음에 구구단 하려다가 너무 쉬운 거 같아서 이걸 바꾸는 거였거든? 구구단 미친 나 다 틀렸을 거 같아 되게 무서워 근데 구구단 진짜 어려워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 틀렸을 거 같아 방해했으면 한 10분 더 할 수 있대? 아 레알 아 개힘들어 이제 3개 남았어 재밌다 나 이미 다 한 거 같아 하얗게 다 틀렸어 오 오 생각했던 거 보다 다 너무 오래 했어 우리가 하하하 재밌었다 응? 어? 아 핸들 거의 1등 차석이야 어 1등 차석에서 사진 찍는 중 1등이래 2등 할게 3등 하실 분 어? 젠장 늦었다 하하하하 너무 부러워하는 역할에 하하하하 체크 어? 사진기사 체크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흠 크흠 크흠 깨쾌 너무 웃어서 그래 맞아 이거 너무 웃으면 목 아파 아 안돼 너무 웃기다 아니 생각이 왜 안나지? 차례가 되면 생각이 안나 내 차례가 아니면 다 보이는데 오키가 개웃겨 왜 그 뜻으로 돼있는거야 오키가 오키가 완벽하게 정확한 뜻으로 되어있어 명시가 오키 어떻게 그 뜻으로 오키지? 그니까 신기하네 오키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 아까? 닥전 아니 닥전이 어떻게 되는데 그거 닥치고 전자에 줄일 말이잖아 그거 닥치고 전자에 줄일 말이잖아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어떻게 되냐 죄송연 독흉도 돼야지 그냥 독흉도 돼야지 독흉독흉 독흉독흉 독흉 독흉 근데 나도 그거 보면 독흉밖에 생각 안났을 것 같아 근데 보통 다들 이기고 싶어 할텐데 너무 지쳐가지고 제발 아무나 끝내줬으면 이제 그냥 응원한거라고 적팀 응원해버리기 응원해주고 있어 응원해버리기 아무나 좋으니까 끝내줘 여기 은형태한테 귀여운거 봐 밥 먹고 있어 뭐야 이거 다음 어떡하지 나 너무 웃었더니 허리 아파 뭐지? 담았다 어 뭐야 고기 부어먹고 있어 귀여워 안 좋아지네 그래도 다음은 어떻게든 넘어가 준비된 문제가 끝나면 어떻게든 끝나니까 나이스 근데 차미야 엄청 재밌어? 시간 더 걸려도 돼? 맞아 더 하고싶어 신선이 완성 나도 한 다섯번 더해도 됐는데 맞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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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은데 우리 넋다리 밟기는 하지 말자 헛파면은 넋다리 밟기다 넋다리 밟기 다시하면은 아니 겁나 웃긴게 차비 비우피용도 하니까 내가 보혜 이러니까 보혜 밖에 생각 안나해 아니 보혜가 원래 무슨 뜻이야? 그 손 왜 우리말이라던데 아 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복분자야? 아니 coating이 좋아 아니 보혜 복분자 몰라? 어 몰라 어 와아 아아 아아 손해를 보충한다는 뜻이네 보훈자수가 보통 보일거야 그러면 차보의 손해를 보충한다? 어 손해를 보충한다라는 뜻이네 무슨 차지 보험이네 보험 보험이네 보험이네 아 너무 웃겨 아이고 미안 차선회를 보충한다래 차선회를 보충한다래 차선회를 보충한다래 차선회를 보충해 차선회를 보충해 차선회를 보충해 뭐야 이거 이상하다 너 여기 필요 없는데 차선회를 보충해 저희 준비되시면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채팅창에 1 1, 2, 3, 4, 5, 6 미장언니 내가 1을 했는데 1을 하면 어떡해 저기 밑에는 2잖아 하하하하 어 커플 탄생 축하드려요 1이 있는데 하하하하 어 나나? 어? 나나? 하하 나나? 하하하하 나나? 하하하하 준비 끝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하러 갈게요 네 다음 게임은 두뇌풀가동이라는 게임이구요 하하하하 저희 준비되셨으면은 이동하실게요 6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문 열어우 문 열어 하하하하 바跨üh 왕 아 됐다 진짜 두뇌풀 잘 들어도 있는데? 저희 저 물에 빠지시면은 뒷 부분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게 뭐지? 저희 설명 이거 꼭 잘 들으셔야만 해요 버튼 일단 누르지 마시고요 저희 시험 먼저 볼게요 블럭이 앞에서 다가올 때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에요 해당 정답을 골라서 노란 선 위에서 서시면 됩니다 정답일 경우에는 시험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앞에서 벽이 다가오면서 아 아, 뒤에 저거? 어, 이거 채연이잖아? 아, 이거 채연이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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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아아아아 오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정답을 정답이 2번인데 저희가 1번, 오답에 서면은 벽이 점점점점 다가오고 밀리나무네 태연하는 건가? 이렇게 나가시면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시면은 그, 뭐지? 다시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총 25문제 중에서 많이 맞추는 팀이 우승하게 되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맞추고 계시는데 실수로 노란 선 위에서 막 서시다가 떨어졌다 그럼 그것도 탈락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노란 선 위에서 움직여주시되 너무 많이 움직여서 무료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꼭 라인 끝에 쓰시고 위에 저기 보시면은 1번, 2번 블럭 보이시죠? 네 블럭이 꼭 떠야만 해요 네 보시면은 벽이 다가올 거고 이분이 실수로 아차차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와... 아, 근데 체험벽 개웃기네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거 나오나요? 그래, 저도 저도 문제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벽 다가올 때 시프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택탐이 점점 적기 말기 재미없고 기믹기 저희 전판 100팀이 이겼죠? 네 그러면은 100팀 부터 시작할게요 100팀 부터 오른클릭하셔가지고 한 분씩 들어가시면 돼요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먼저 하실 분 전 좀 많이 멍청한 스타일이라 아, 나나님이 제일 똑똑하지 않나요? 저 좀 많이 멍청한 스타일 석사 딱사, 석사 좀 갔다 오세요 석사, 석사인데? 아, 오케이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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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문제가 총 23개가 있어 글러리스에 까보지? 이게 아니야 명망 어? 자 문제 어려운데? 다고가서 못하게 하나? 글러리니까 막 쓰러질까 모르는거 아니야? 어? 나 방송인이라면 예? 뭐야? 미안 저게 모르겠어 못다 출발 쩝쩝박사 쩝쩝박사 보여줘라 도전 두뇌풀 과동 와 보여줘라 두개밖에 없을려 없어 자상스러운 한국은 13개나 있다 우와 12개를 12개를 잘못 쓴거 아니야? 두두두두두 오 이걸 세보고 있어? 손가락 한사랑 오오오 쉽구만 영우라는게 아니구나 으흠 아 왠지 저거일거같아 왠지 베네치아같아 진짜로? 뭐야 틱스 뭐야 저거 한시간동안 미칠께요 뭐야 이거 뭐야 이히리베니히다 이거 고마워 이히리베니히다 이거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 너 한국말 잘하잖아 고마워 백팀 한번 가실께요 파이딩 오 박사 출동 미리 말하자면 저 많이 멍청한 스타일 오케오케오케 이분이 아디큐가 두자리에요 헉 블랙데임넛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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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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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흰ghan 블랙데임넛 블랙데임넛 블랙데임ikle 개그 일 gar 아일 역시 재よね 보라 크ites 어 대게 써는 1번 같지만 이번 일거 같은데 알아냐 fel 2번같은 배acco 아 어렵다 아 자 Derek 정말 있어 내 음반 조절이 안 돼 어렵다 근데 이정도로 선방했어 선방했어 시영스 가자 내가 보였어 시영스! 시영스 보여줘 가자 가자 친구들아 미안해 친구들아 미안해 마이크 붙여서 미안해 뭔데? 메소? 아 이건 메소지 메소는 민정이지 아 좋아 어떻게 단위가 됐어? 저 뛰어내리면 안 되나요? 안돼 안돼요 마라탕 마라..뭐야 마라도? 제주 제주 제주? 마라탕 오케이 다음 문제 어 머리 아파 헷갈리는데 아 아 맞는 것 같아 아니 뭐야 아 머리 아파 뭐야 아 이거 쉽다 이거 풀리면 이거 풀리면 아 이거 아소코난도일인데 뭐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소코난도일인데 뭐함 아 정답 코난인데 뭐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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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였어? 어리네 아 아 잘 맞췄는데 아 아 뭔데 안고 좋은데 어 어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일본이지 아 이거는 일본어야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걸 수영 안해줘?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름 긴거 아 이건 끝났 아 아 아 아 이거 춘향언니가 너무 달달하게 맞췄는데 어 너무 많이 맞췄다 백팀 다음 백팀 한 분 거의 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춘향 쓰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하하하 뚜띠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어 뚜띠야 끝내자 여기서 저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 하나도 못 맞춤 하하하하하하 우리 중 최약체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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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쉽다 설마 어 어 어 어 어 어 이시를 안하네 아 이시를 안하네 이시를 안하네 어 깜짝 놀랐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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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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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가 있어 없어 없어 어 오오 오오 오 역시 이거 브레인 이거 브레인 맞아? 맞췄다고? 어 어 어 어 지금 봐 지금 범죄다 왼쪽 왼쪽 왼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없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미야 날 알았어 바라볼 때 왼쪽이 개구나 개구나 하하하하 진짜 왼쪽이야? 어 왼쪽이네 개야 하하하하 어 왼쪽이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근데 문제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 에이즈 출동 간다 킹좌히 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색깔을 별 색깔 두구두구두구 뭐야 청색 아니야? 오 오 오케이 하하하하 어 난 당연히 백색인줄 어 이거 이제 우리가 맞추면 이기는건데 딸기 진짜 열매는 응 아이 아 어 어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딸기에 노란색이 콕콕콕콕 박혀있잖아 어 그게 진짜 열매래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라고 어 그럼 우리는 가짜 열매를 먹은거네 무슨 말인지 몰랐다 마지막 일단 태트머린 가시죠 아 이미 판정은 났지 한번 체험해봅시다 우리 팀의 에이스 진짜 나나 형만 잘했어도 어떻게 가요? 우클리 우클리 버튼을 눌러야겠지? 우리 팀의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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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자 우리 팀 아이큐 1등 그래? 아이큐 15짜리 구글 회사의 모기업 이름은? 모기업? 어 두들두들거려요 왜이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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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밑에 나오는거 침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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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글이 왜 침해보려고 아 아 아 아 나 한 문제 맞추라고 아 한번 해보라고 체험하라고 아니 몰라 아 감사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장미가에 속한다 에이 복숭아는 복숭아까지 아니 거기에 가 아니죠? 아니죠? 공숭아 아닐까? 오 마주니까 먹겠지? 아 아 진짜 우리 마주하게 했던 사람만 잘했어도 아 11대 7로 누누리 팀이 졌는데 예 아 11대 7로 두뇌풀가동도 청팀의 승리입니다 와 운영자님들이 혹시 문제를 몇 개 준비했나 궁금해요 스물다섯 개요 아 이게 다요? 스물다섯 개 이상한 못 맞출 거라 생각했나보네 아 아 청답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당 세 개씩 이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맞추셔가지고 금방 넘어졌네요 한 문제도 못 맞추면 한 사람당 세 개씩이면 한 사람당 세 개씩이면 팩스도 안 됐는데요 어 그렇다면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아니 다 문제 된다 다음 게임은 폭탄돌리기라는 게임이고요 폭돌 와우 네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폭돌폭돌 어떻게 3대3이지 지금? 그니까 짠다 잘 맞아 우리 약간 피지컬파니까 자 그거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엔 좀 피지컬 게임이에요 어머 아 그걸 좀 해보셨던 분들한테 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에게 랜덤으로 머리 위에 폭탄이 생길 거예요 그 화면 상단에도 닉네임이 뜨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 폭탄을 0초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터지게 되고요 그 사람은 바로 아웃이 되고 관점자 모드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폭탄을 계속 옮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오면은 포상해준다 저쪽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폭탄을 상대방에게 왼클릭으로 때리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폭탄을 옮길 수 있어요 아 오른클릭이 아니구나 왼클릭 네 이렇게 되돌리기는 뭐예요? 에코? 아 왼클릭이나 오른클릭 둘 다 눌러보세요 제가 알기론 왼클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에코다 에코 그리고 순례가 아닌 분들은 아이템 칸에 시계가 있을 거예요 시계를 우클릭하시면 3초 전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오 왼클릭 맞네 네 지금 쿨타임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관리자분들이 서 계신 요런데 있죠 여기 계단이라든지 맨 위는 올라가실 수 없는 곳이에요 저기로 말고 아 지금 천장 보시면 지붕이 있는 공간이 있죠 네 거기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지? 어? 여기는 계단 안 되는 건가? 어? 거기 계단은 되는데 관리자분들이 서있는 계단이랑 저기 맨 위칸 있지? 여기 맨 위칸 거기는 안 돼요 대신 여기 계단은 돼요 여기는 되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습판으로 한 명 아웃될 때까지 한 판 해볼게요 예 네 자 돌려주세요 누구인? 난가? 돌아가는 중 돌아가는 중 돌아가는 중 돌아가는 중 어 내가 걸린 줄 알았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점래다 야 우리 팀한테 해줘야지 야 다른 팀한테 해줘야지 점래요 우리 팀한테 주고 앉아있어 아 야 지졌다 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야 맞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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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추냐 나한테 넘겨 나한테 넘겨 어 어 뭐야 터질라 어딨어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 추냐 어 으윽 리, 추리 으윽 죽어버려 죽어 컷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이제 아뇨아뇨 다시 다시 리셋 할 거야 리셋 왜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하핳핳핰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vidare 자 이제 본편 들어갈거고 한 명 죽으면 바로 다음 다음 다음에서 한 명 남을 때까지 할거예요 네 네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에 이름이 나오는 구나? 어 위에, 맨 위에 이름이 나와 어? 잠깐만 이춘영이야 나요 아 아니었구나! 너무 SARA 이이이이... expertise 우리 준휘이 어딨지? 왜냐면 뭣짱을 떠버리는데 맞싸움인데? 현나간같이 아 이 준휘한니 만 당하는데? 다장님웅? 하나님 땅이 있어? 스틱이 낭나나리야! 돼셉!!! 근데 이거 뭔가 맵이 너무 넓은것같기도 아이고 그냥 처음에 눈 많으시면 걔랑 둘이 하는거 알겠어 저희 다 팀인거죠? 말하자 하는거에요 가자 가자 서로 죽여라 가자 잠깐만 둘이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아이고 조져났네 조져났어 이거 우리팀 그냥 두명 그냥 두명 아웃 당하고 시작하네 보여주자 보여주자 응 안줄거야 지금 안줄거야 지금 안줘 지금 안줘 그러다 되돌아가면 큰일난다 되돌아가면 큰일난다 아니 너물 아니 너물 아니 너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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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 으하하하 으하하하 아 좋았다 뒤에 있지롱 죽여봐야지 헤헤 못잡는데 이거 서로 때릴 수 있나 이거 봐 그거 아닌 사람들은 못때릴까? 폭탄 아닌 사람들은 또 되네 또 뜨는 피니콜이 좋으니까 응 못가 좌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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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패져 아 때릴 수가 있었어? 어 도망갔어요 안돼 나 먼저 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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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3대1이야 이거 3대1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정 줄거 같으면 그냥 심판한테 저버려 달려 못싸요 달리기만 끄기라면 가능하다 아멘 나 보여주나? 왜 춘향수가 죽었지? 이거 춘향이한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보여주나? 보여주나? 못사 달려 못사 달려 어딨지?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지금 매드무비 찍는 중 못 올라갔지 형 거기 막혀있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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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안 돼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안 돼 안 돼 일부러 고! 됐다 좋았다 좋았다! 제동이! 죽임! 와 이걸 해줘? 이걸 줬어? 아니 이걸du네? 이걸 줬어? 이걸 해줘? 이렇게 폭탄돌리기는 백팀의 승리로 죄송한데요 왜 청팀이 이겼을때는 도라고 하는데 백팀이 이겼을때는 은이라고 해요 되게 서운하네 두뇌풀가동도 청팀이 이겼습니다 하시더니 폭탄돌리기는 백팀이 이겼습니다 폭탄돌리기는 뭐 아쉽게도 백팀이 이기셨네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어쩔 수 없죠 잠깐만 이거 4대4 가면은 어라?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만약에 마지막을 우리가 이기면 4대4야 만약에 4대4 되면 단체 줄넘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으로 끝날까요? 노따리 밟기로 하는거 어때요? 아 미쳐로 노따리 밟기로 해서 각자 최고의 아니 아니 최고의 최고의 머저리들 뽑아서 하는걸로 최고의 고마운 친구로 최고의 고마운 친구를 고마워 난 아쉽게도 뭐 저희 다음 게임은 단체줄넘기인데 우리 세팅중이어서 잠깐만 기다렸다 갈게요 네 아 나 싫어하기 내가 이겨줘 우리 팀 최고의 벌어 고마워지 최고의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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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고맙지 고맙지 저희 저희 단체줄넘기 만약에 청팀이 이기실다면 4대4니까 마지막 게임이니만큼 레크레이션 메타 가겠습니다 오케이 2점으로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2점으로? 2점? 아 2점으로? 무조건 둘 중 한 명은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2점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수렴의 메타 수렴의 메타 2점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10점으로 하는게 오케이 그니까 10점 합시다 10점으로 할게요 오케이 이 순간을 위해 건렸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마지막 게임 가겠습니다 8번으로 오세요 8번? 아 도대체 줄넘기의 신이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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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청으로 와주세요 3초 동안 힘 뺐다가 힘 주는거 오징어게임 봤지? 줄다리기잖아 그건 자 여러분 다들 시연 한 번씩 보실게요 자 한 명씩 줄넘기의 줄이 돌 때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명이 다 들어가게 되면 세 개당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관리자분들이 줄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점수를 얻은 팀이 이기게 됩니다 자 점수는 줄을 넘는 걸 기준으로 1점이고요 세 개를 넘고 네 번째에서 걸리면 점수는 3점이에요 어머 자 이렇게 한 명씩 순서대로 들어가서 점프로 넘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점수를 합산해서 많은 팀이 이기는 거고 네네네 그렇게 넘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운동의 룰이네? 우리 졌다 이거 근데 이거 어떤 순서로 해? 나 이거 현실에서는 진짜 잘하는데 그 청팀 백팀 순서대로 아 이렇게 걸리는구나 들어갈 때 그리고 걸리는 사람은 머리 보세요 어머 빨간색 글럭이 떠요 빨간색 글럭이 떠요 그래서 범인은 찾아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야겠다 이거 이거 한 마디 이거 사라졌어 이거 안 돼요? 어 그러면 저희 일단은 한 번씩 연습 한 번씩 해봐도 될까요 관리자님? 네 연한 아 그리고 저희 가속 한 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아 오케이 가속? 잠시만요 시원자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분들이 돌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세 번당 한 번씩 빨라질 거예요 가속이 될 거예요 자 지금 한 번 어 오케이 오케이 긴장하셨다 걸리겠다 걸리겠다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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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넘으면 빨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빨라졌어 이러면 점점 이런 식으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여섯 번 정도 할 수 있어 잠깐만 저게 빨리 돌렸는데 그러니까 세 번당 한 번씩 가속이 돼서 저게 아마 한 6,7 정도 된 걸 거예요 아 어 단계가 방금은 스킵으로 어 전판 백 팀이 이겼죠? 네 그러면 요번에도 백 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인가? 연습? 저희 잠시만요 저희 연습 되나요? 이거 연습 안 해보면 아예 모를 거 같아 가면 모르겠어 자 그럼 연습판 한 번 해볼게요 요기 요기 줄 서셔서 한 분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백 팀 먼저 가볼게요 잘하는 사람이 1선 아닌가? 아니 원래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니 잘하는 사람이 먼저 왜냐면 다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1번이라서 본인이 제일 잘한다는 건가? 들어갈 때 무섭잖아 어 나 아닌가 한 번씩 한 번씩 한 바퀴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 상관없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네 응 근데 한 번에는 최대 한 명 아 어머어머어머어머 아이씨 오케이 한 번 오케이 한 번 자 두 번 두 번 뛰지 마세요 옆으로만 뛰면 되겠지 옆으로만 뛰면 되겠지 옆으로만 옆으로만 네 번 옆에 누르고 있는데 다섯 번이네 왜 여섯 번 일곱 번 제자리에서 뛰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뛰세요 여섯 번 여섯 번 다 빨라집니다 여섯 번 자 죽겠다 어 interview 내가 침 가지고 가능하지 자 이번에는 청팀 연속 갈께요 아 근데 나일 것 같았어 큰일 났다 자 일렬로 서시고 갑시다 꼬라이 갑자기 확 밟아지네 이거 그르륵 옆에서 불법 연습해야지 어? 좋은데? 좋은데? 아니면 슬쩍 뒤로가 슬쩍 뒤로가 뒤로 들어가면 모를 것 같은데? 오지마 다 들어왔을까? 예? 오른쪽에 카운팅 되는 중 저러고 나랑이 틀려서 다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연습 몇번에 했지? 저쪽은 13번 밥 먹으면 써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뒤에 누구 있어? 아 뭐야 언니 와 나나양 진짜 와 아 근데 님들이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저거 우리 팀이에요 저거 빨라지는거 맛을 못 봤어 빨라지는거 한번만 맛볼 수 있을까요? 빨맛 빨맛한 빨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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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니네 안 쓰는거야 지금 그쪽 팀이 걸렸어요 자 백팀에 가겠습니다 자 저희 3번 할거에요 3번씩 개웃기네 벌써? 아니 뭐하는데? 어? 어구 앞으로 좀 가져야겠지? 멍제도 되나요? 자 3번 진쇠히 모르겠어 자 카운트 시작합니다 퉁퉁이 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모퉁이 뭐라고? 퉁퉁이 엄마 이름이 왜 자꾸 날 치지? 왜 이렇게 물 안 부릅하게 하지 계속? 얘들아 왜 이렇게 6개 연습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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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지금 interval 지금 지금 öl 04챔 고맙버린 여기 제발 한 개에서 끝내라 여기 제발 한 개에서 끝내라 뭐 철썩 뭐 어른 어른 호랑이 그 먹사님 그 퉁퉁이 어머니 성함이 뭔지 아세요? 아 들어가야겠지? 모퉁이요 맞아요 모퉁이예요 네 퉁맘 다들 모퉁이로 몰려계시는데요? 걸리겠는데요? 흩어져야 돼 전혀 박자가 안맞는데 자희님 뒤로 좀 가야돼 너무 빨라야 너? 부딪쳐 부딪친다니까 뽀뽀중이잖아 너무 느리게 해 돌아가는거 같은데 어어어 아니 개질이 너무 심하잖아 왜 소리가 왜 시절했어요 못사요 못사요 빨리 오기라 백팀 준비 백팀 준비 백팀 준비 나 마지막에 들어가도 돼? 쭈띠 뒤에 있으니까 뭔가 어렵더라 싫어하고 들어가세요 주로 그거밖에 못 넘으세요? 왼쪽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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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왼쪽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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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취를 준비 고맙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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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하면 이긴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득점점을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역전할 수 있어 솜씽 저런 새끼 오래 못감 저런 새끼 오래 못감 솜씽 제발 따봉춘향아 따봉춘향아 너무 모퉁이에 계신데요 모사씨 모퉁이 제 면상 함몰된거 보이시나요 혹시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연상공격 연상공격 되나요 연상공격 되나요 모퉁이 앞으로 와야돼 빨라진다 조심 너 때문에 뒤에 개힘들어 지금 겹쳐있어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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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백팀 마지막 백팀 마지막 이번에 보여줘야돼 진짜 진짜 보여줘야돼 갈 때 대가리 걸려라 그냥 고마워 하하하하하하하 안고마워 가다가 대가리 대발 걸려라 대가리 커져가지고 머리에 빨간색 묻었다 정수리 걸려라 정수리 걸렸라 머리 누가 큰데 이거 키노키 안맞는데 고마워 고마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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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더 가야지 왼쪽으로 더 가야지 왼쪽으로 너무 앞에 있어 몰렸다 몰렸다 뭐야 이거 왼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못써 엉덩이 이거 가야돼 빨라진 너는 ㅋㅋㅋㅋ 너무 급하다 자 우리 열한개 열한개만 하자 화이팅 화이팅 부실같이 와 완전 어렵다 열한개만 하자 열한개 한판 아무것도 안한거치곤 잘한다 아슬아슬하게 줄에 걸쳐있니? 아슬아슬하게 줄에 걸쳐있어버리지? 아슬아슬하게 줄에 걸쳐있니? 비싱이 아빠 이름 부실이 아 야 왠지는데 경제하면 어떡해 도라에몽 어머니 이름 모라에몽 어색아 왠지거 어머니게구에라 도라에몽 도라에몽쪽 입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その før재 네 밀레 일찍 뛰어 일찍 뛰어 일찍 뛰어 일찍 뛰어 일찍 뛰어 일찍 뛰어 아이고 아쉽다 모라에몽 모라에몽 아저씨의 구석에 모라에몽 아 Single 아니야 Parent 나라에몽 결 podía 이준 também 좋아요 애 donde 제 그러면은 X 3 데 산가요 your road 어 저저씨 이곳이 귀찮게 되었네 자 저희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다들 재밌으셨나요? 오! 다 모자입니다. 너무 재밌었어 네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냐 아빠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장면을 준비했어요. 모두 초록색 모자를 쓴 관리자분을 따라서 이동하실게요.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여기 위에 올라오시면은 그 우승자 팀만 올라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 예 나머지 분들이요? 사실 택배자 팀이에요 자 백팀은 택배자들이요 아 입이 떨어진거 봐 트로피 어딨나요 트로피 트로트 와 누가 보면 롤드컵인줄 알겠네 와 너무 유난이다 우리 모두가 우승자 아닙니까? 자지마 우리 모두가 우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려오세요 손으로 뿌리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트로피 모자쓰신 관리자분 따라서 다들 이동할게요 모두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가자 다들 고생했어요 결국 이 운동장은 안썼네요 이 모든 놀랍게도 또 쓸겁니다 어머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네 축구장 네네 자 여기 다들 저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서시면 돼요 땡 앉아있을 순 없어서 여기죠 관리자님 여기 주변으로 다 오셔가지고 달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달 네 달 부분 바라보시면 돼요 네 네 시작해주세요 캠프파이어인가봐 헉 나 눈물 나 벌써 갑자기 갑자기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부려잡은 적 합니다 아 지금 지금 우시면 돼요 지금 우시면 돼요 아 거기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아니래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죄송해요 여기에요 아 눈물을 하고 있었네 일단 여기 주변에서 오시면 됩니다 수렴 수렴 찼는데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상자 부분에 폭죽 발사기가 있어요 처음엔 보시다가 폭죽 발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오른클릭으로 발사하시면 돼요 한 세개 가져가면 되겠죠 한 세개 가져가면 되겠죠 한 세개 가져가면 되겠죠 한 세개 가져가면 되겠죠 아 이렇게 부러진 자 다들 여기 오셔서 엠딩 볼게요 여기 오세요 네 네 네 갔어요 어머니 F1 누르고 하면 되겠다 부려자 먼저 갑니다 그리고 다들 달 바라보시면 됩니다 달 바라 네 네 아 지금 발사하시면 안돼요 폭죽 엔딩 하나도otzST 어이쁘다 아니지? 어머! 밑에! 밑에! 뭐야! 오래 걸려! 오 이쁘다! 우와! 근데 저희 게임 수준에 비해 많이 걸려줘요! 좋아! 노래도 좋아! 우와! 우와! 너무 이뻐! 야무지인데?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감동이야! 다들 한 가지에 집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방금 보신 게 청팀 우승 버전이고요! 백팀 우승 버전도 보여드릴까요? 헐! 백팀 우승 버전? 백팀 우승 버전? 네네! 백팀! 어! 버전이 달라요! 그럼 다들 폭죽! 네! 보여주세요! 폭죽 잠깐 그만! 네! 백팀 버전 볼게요! 부금이 다른가? 똑같지 않을까? 이번에는 폭죽만 다른 거 아님? 맞아! 폭죽이 다른! 방금은 이제 초록! 파란색이었고 이번에는 다른색! 아!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엄마 믿어 그래! 아! 역시 백팀이야! 우리가 우승할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야! 역시 우리야! 짜잔! 백팀 우승! 역시 우리였어! 아! 와! 도네이션! 와! 아하! 우리 사운드 데이트! 어! 렉컬리 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았다! 야! 사람한테 쏘지 말라 해도 아무도 사람한테 안 쏘는거 같죠? 난리났다! 난리났다! 다 사람한테 쏘죠? 어! 사람이 안보이죠? 하하하! 아! 눈 아파! 혹시나 이거 북은 저작권 안걸리는거니까! 그냥 유튜브 편집할때 쓰셔도 돼요! 네에에에에! 네에에에에! 굳이 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 야무좋다! 아! 아! 야무좋다! 야무좋고! 아주 야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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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야무좋고! 다위도 또 부르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야무지다. 너무 재미있었어. 너무 재미있었고. 어 내꺼에 별명인지. 이거 랜덤이야. 아아. 초상 맞추는게 제일 웃겼어. 그게 제일 오래 걸리고. 맞아. 끝. 어 엔딩목으 끝. 꺼 건바 저웠다. 오케이. 짜오였습니다. SuosIL.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싸웠습니다. 리 tasty. 라운드. 총총 laten. 헉